다 쏘다가 여기서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넌 그럼 놓은 사람 구석 들어가야겠네 왜 저걸 왜 저걸 왜 지나가다가 슬러시 있길래 슬러시 사먹어 갖고 있어요 바닥을? 아 미희는 주변에 차는 좋은데 좋은 차는 그래 맞네 미희는 침대에서 못 자겠는데 앞에 옆 스티커 엄청 많이 붙였지? 이 빨간 머리였는데 이게 조용하거든 아니 이거 사니까 이거 줬어 이 잠옷 하니까 스티커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안 붙이고 누가 보면 빨간 머리의 독후인 줄 알겠다 진짜 반절이다 이거 이 친구가 만들었다고? 친구 영상 하는 애거든 순전히 완전 유기주네 양평 어쩔 수 없던 애 친구라서 그치 너무 예쁘다 콧덕도 예쁘다 뭐예요? 바퀴야? 응 참 예쁘다 오빠가 뭔데? 손 어떡해 너 새끼 난 네 머리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예쁜데? 근데 이땐 친구 일이 없었어 아 맞지? 이게 아까 보고자 야 역시 이거 진짜 예쁘다 난 이게 베스트인데 이때는 진짜 웃어서 엄청 웃었어 아 이거 진짜 베스트다 우와 칭장 들었어 왜? 둘 다 잘한다고 아 진짜? 그게 너무 잘하는데 이때 근데 여기서 찍은 게 다 예쁜 것 같더라 맞잖아 이 컷이 너무 예뻐서 꼭 하고 싶다 했거든 아까 베일인데 이게 탑 데이터였잖아 이건 점점 가슴이 내려가는 거다 응 허리를 꽉 안 잡아서 누가 제대로 안 잡은 중간에 거기서? 꽉 잡는데 꽉 잡았는데 너무 마른 거지? 움직이니까 무겁다이가 드레스가 어 자꾸 내려가더라 가슴이 이거 다 쓰다가 여기서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나 그럼 놓은 사람 부닥 들어가야겠는데 응 헬퍼가 거의 다 해줬잖아 응 헬퍼가 거의 다 해줬잖아 주사자국 또 있다 이거 저거 수전해 주겠지 해주겠지 나 다 있는데 사진마다 다 있는데 이 컨셉 좋네 약간 오버타임 컨셉 느낌 난다 나 이 컨셉이 너무 좋아서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 내가 이거 진짜 먹었나? 어 오빠 이것만 기다려야 돼 이거 언제 먹어 야 언제 먹어 이렇게 해놓고 씌울 때 다 먹어도 돼? 그래서 다 먹어도 돼? 다 돼 있나? 아 진짜 웃기다 다 먹었다 결국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지금 당총 전 했거든 당총 전 했거든 당총 전 했거든 이게 뭐야 되냐면 이렇게 겨드랑이 여기 쏙 들어가는 거 여기를 닫히고 놓고 어! 무서웠다! 근데 뭐가 아프다! 별로 아프다! 한 번만 더 넘어갔다가 이렇게 한 번만 더 넘어가고 이거 왜 아파? 어! 어! 뭐해? 뭘 생각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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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아파? 여기 겨드랑이 쏙 들어간 데를 딱 끼워서도 어! 어! 야 너는 운동원에서 한 앞을 수도 있겠다! 어! 어! 이렇게 안 돼! 안 아파? 어떡했네! 그렇지! 옆에 하고 내가 굴림대라! 안 아파? 응! 안 아파! 진짜 그거는 네 정의까라! 그 몸이 정의까라!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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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살살하고 있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가 상체 입을 많이 줬는 거 없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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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색씨 황지영씨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양파 잘못 옮겨가지고 다시 옮겨야죠 로바들 하고 있군요 예쁘지 우리 집주인 강원지씨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어링이야 근데 왜 이렇게 파지건 파지 몇 분이야 혹시 어 야 됐다 지금 혹시 태운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원래 시어링은 태우는 겁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잘못 태웠다 진짜 뭐가 미세 있었나봐 아 재미있어서 물이 생겨서 더 나아질까 한번 더 뜯어 주시겠습니까 푸샷이 참 예쁘군요 이 잠옷을 누가 사준 거죠 요즘 라탄에 빠진 원지집 이것은 빨래통입니다 이것은 원지집 안방입니다 아주 시원하군요 침잠 놓으세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푹신푹신한 침대 아주 부럽군요 이것은 집들이 선물로 사준 이걸 뭐라 하지? 욕실 매트 욕실 매트입니다 아주 푹신푹신하군요 저것도 보여줘요 이것은 키친입니다 나 거기 왜 이렇게 풀이 있어? 이거 그거 그..그..그..그..그..그.. 뭐더라? 그..그..그거입니다 이것은 그거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군요 아주 먹음직스럽군요 망했다 속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너무 많이 익었다 큰일났다 고기가 다 익어버렸습니다 티키라고 찾아볼 수 없군요 어떡해 근데..저음으로 구워서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이만 꺼야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볼륨 볼륨한데요 원래 화이트로 맛있겠다 로제 예뻐 어딘 찍어야지 왜 이렇게 좋은데? 나도 궁금해 주세요 나중에 찍을게요 어떻게 해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익어서 어떻게 하지 그냥 빨리 질기다 큰일 났다 어떻게 질겨 언제 혹시 이거 타이어가 어떻게 어떻게 많이 질겨 난 진짜 못된다 진짜 소고 진짜 소고 진짜 엄청 좋아 보인다 진짜 소고 진짜 소고 진짜 소고 칼티 많이 피자잖아 야 너 돈 잘 벌어버리네 그래 그저라 보자 아니 하하하 그렇죠 이거 같지도 않진 않아 예전 응료 아 얘기해 이게 그게 도수가 있긴 있나 이거 진짜 엄청나잖아 이거 잠깐만 모스쿼터가 도수가 낮거든 거의 나는 약간 일단 달달한거는 한 번 정도 먹고 그 다음엔 그냥 드라이 한 번 먹거든 크레파스맛 난다 크레파스맛 10도다 이거 아 10도가 오줌 뭐야 딱 끝났네 아니 원래 보통 오수카토 전후 한 5도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 담기는 거 고주망 때 내가 저 생명을 야!! 나는 거 봐!! 니 지영과 찍힐 수도 있겠다 지영이 지영 못 봤지? 응 먼저 그 베트남 여자였다 베트남 여자 말투가 별로 귀엽다 난 모르지 자기는 모르지 난 똑바로 말하는데 귀여운 것 같아 아니 MBTI 뭔데? 난 INFP인가? INFP랑 INFJ 그 두 개 똑같아 나는 내가 보여줬지 니 특징 어 진짜 똑같더라잖아 나 ENFJ거든 내가 P가 더 높아 P가 60 아 P가 더 높아 P가 더 높아 61이고 J가 나머지 니 맞는지 봐봐 내심 관심받고 싶다 소설책을 좋아한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 무언가에 빠지면 현실 안 살피고 빠져든다 우울증 거절하는 게 두렵다 감성적인 내가 좋으면서도 싫다 외국어 배우기에 재능있다 홀스무리에서 고통적 있다 내가 배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파리에서 고통받는다 일은? 일은 많이 걸려놓고 수술 못하는 편이 어렸을 때 책을 좋아했음 수술과 많은 특하다는 말을 줄어 이게 하나처럼 엄청 크기 그치 엄청 크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함 완벽주의 강한 직관력 이게 더 맞는 거 같은데 독립심 강함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유행에 큰 관심 없음 때때로 단호함 목표를 정하면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 가끔 우울 무기력 느낌 예민함 멀티 안됨 멀티 안되지 같은 천냥들보면 사은 게 더 담긴 요거 ranked 동물 좋아 동물 좋아해 고집 동물 좋아 불타는 열정 애들 잘 돌보기 이건 아닌데 이거 하나로써 이건 아니다 아하하하하 프로 문제해결러 다른 사람 배신할 일이 절대 없음 오.... 하고 싶어하는건 뭔가 많이 읽음 친구 세트롯있음 뭔가 뒤엎고 싶어함 얘기잘들어줌 동정심 자동발사시스템 그러니까 리액션을 못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부상사랑 어떤건가.. 어른일을하고 싫어함 하고싶어함 잘못 읽었어 내가 뭐라 했어? 싫어함 모르기라고 싫어하는 사람 부정적이네 사실 끄는거 좋아함 사랑을 이해하고 싶은 조직보다 개인을 중요시 자연스레 리더가 됨 적극적으로 나섬 다른거 예정주기 좋아함 감정적 공감 고수 그림 글쓰기 자랑 완벽주의 이성의 고툼 뭔가 바꾸고 싶어함 이성의 고툼 이성의 고툼 나은일 근데 나 고수는 없다니까 근데 좀 나는 이게 맞는거 같아 난 내가 제이일거라고 생각해 근데 제이랑 피가 무슨 차이인거지 그러게 있어봐 제이가 3단형이고 피가 인식형이거든 난 판단형이 맞는거 같아 판단형이 분명한 목적 방향 철저한 사전계획 이런사람이 판단형이고 인식형은 융통성이 있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 이거 되게 맛있다 내가 사람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함 이게 와인이랑 잘 어울려 진짜 별거 없는데 왜이렇게 맛있어 무조건 이 선생님 오빠 장난이구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삶 설레될 순간에 저걸 왜 저걸 왜 흔들모습이 너무나 예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똑같지도 않지만 다르지도 않은 우리의 만남. 그 인연에 이끌려 이제 영혼을 함께 약속하려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날개를 펴는 저희에게 축복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소름 돋았다 소름. 이거 뭔가 우리 같아서 골랐다. 주의가 제일 먼저 알았네. 아! 결혼해요!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너희때문에 갑자기 뭔가 느낌 이상해. 나도 느낌 이상해. 아 근데 나 요새 결혼식장 나면 내가 걸어서 못살겠다. 청순 맞다 정말. 나도 그렇잖아. 아이고. 사진이나 찍어야지. 너무 놀다. 잔잔해. 아니 엄마 손 잡고 온다. 나. 지금 나한테 되게 주종뱅이 같아. 주종뱅이. 아니 지금 딱 그래. 지금 청순장 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맛이 있네. 나 이거 알아. 이거 식탁 패드 약간. 맞아 맞아 이거 식탁.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딱 가면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두 개 줄래. 그냥 두 장이거든? 난 처리 이렇게 해서. 양손으로 이렇게. 나은이도 난 처리. 나은이도 난 처리. 딱 포팩하면. 이까도 좋아. 역시. 지. 뭐 달라. 나은이 이거 하면 할래? 포팩하기 전에 살짝 닦으면 좋다.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내가. 톡톡톡톡. 야 나 이렇게. 이게 사이에. 아 귀 좋? 이렇게. 내가 상원 들고 왔다. 내가 이것도. 아니 나 그거. 안. 안. 왜? 나름의 후보로 확실히다. 헉! 커피 오세요! 언니야, 오 맛있겠다. 이거 왜 무슨 냄새야? 이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아, 진짜? 이거 안에서 얘 안에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소금 넣은 게 너무 맛있다. 이리 와,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라달라고. 밥은 야채. 밥은 안 먹었잖아. 밥은 먹었잖아. 밥은 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겠다. 바라먹으면 더 맛있다. 내가 승리하고. 맛있겟죠? And they'll give me a gun And say here you go son Let's make sure that the good guys all win Oh Oh There's no room for